새리 요새 고민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줘봐 아니 나 한 세 가지 할까? 일단 얘기해봐 한 가지만 한 가지 얘기 있어 한 번 더 얘기해 줘봐 새리 고민이 뭐예요? 치킨에 소탕 먹고 싶어 아 그거 고민이에요? 또 있어요? 다른 고민? 뭐 있어요? 돈보는 건 얼마나 좋을까? 그게 고민이야? 또 있어 고민? 또 있어? 고민이 많네 우리 아기 또 뭐 있어? 소탕 먹고 싶어? 보통 뭐 하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이네 우리 아기 소탕 먹고 싶어? 어떻게 고민이야? 먹고 싶은데 안 사줘서 고민이야? 먹고 싶은데 안 사줘서 고민이야? 이제 그럼 그 세 가지 고민 말곤 없어? 치켜서 사탕 먹는 거 동물원 가는 거 솜사탕 먹는 거 다 먹는 거네 근데? 아니요 동물원이 있구나 동물원 가서 먹으면 돼 야 동물원 가서 사탕이랑 솜사탕을 먹으면 돼 다 이길래 야 엄마가 천재다 야 또 있어 고민? 바나나는 뭐 어때? 응? 그럼 원숭이한테 바나나 주면 얼마나 좋을까? 아 원숭이한테 바나나 주고 싶어? 응 근데 줄 수가 없어 원숭이한테는 정해진 정해진 음식만 들어가봐 근데 코끼리한테 바나나 줄래 제주도 가서? 응 그것도 보고 싶어? 응 전보 빌리지? 응 응 응?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정말 잘 그렸어요 네 원하시는 분 여세요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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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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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 점프 점프 runtime favour streaka pain 손 치아라 아빠의 이어 너도 받 exponent ㅋㅋㅋㅋ 아까 도착 배아 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